그래서 일단 인류 뭐였죠? 산화성 고체 자 그러면 품명이 뭐있냐 일단 품명 그러면 위염등급은 어떻게 되냐 지정수량은 얼마냐 요거 해보겠습니다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게 좋아요 앞글자를 따야 생각이 나 그래서 아염과 무 아염과 무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일단 지정수량 먼저 할까요? 지정수량 53,000 요것도 참 암기야 50kg 고체니까 kg이에요 요거는 1등급이다 지정수량이 작잖아요 지정수량 이거 이것도 위염물 안전관리법의 용어정에 있죠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의 기준이 되는 최저수량 위염물이라 그래서 요만큼 있는데 위염물이라고 할 수 없죠 어느 일정량 이상 있어야 위염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위염등급을 매겼어요 위염등급 1, 2, 3 이렇게 안 쓰고요 로마자로 1, 2, 3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염과무 참 요게 요게 요 1등급은 1등급은 다 중요해 50kg 그 다음에 부질료 저는 막 외울 때 브라질은 302호 막 이렇게 외웠어요 부질료 브라질은 302호 막 이런 식으로 요 2등급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요드산 염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과중천 과중천 천 과만간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 요것은 3등급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량이 정하는 게 있어요 그 나중에 뭐 추가된 물질들인 거죠 행정안전부량으로 정하는 것 중에 차염소산 염류 이거 되게 많죠 종류 요거는 다 눈팅으로라도 이게 인류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게 다른 거에는 이렇게 행정안전부량으로 정하는 게 엄청 많지 않은데 이게 제일 많아요 차염소산 염류 요거는 1등급에 50kg짜리에요 행정안전부량에 있어도 이게 위험한가 봐요 그 다음에 과요우드산 염류 염류 또 뭐 있자 과요우드산 그 다음에는 뭐 읽을게요 쭉쭉쭉 있어요 크롬 납 또는 요우드의 산화물 아질산 염류 염소화 이소 안울산 아 이름 길다 퍼옥소 이황산 염류 퍼옥소 붕산 염류 다 염류로 끝나는 염류가 있죠 요것들은 3등급에 다 3등급에 300kg짜리 그래서 요기 차염소산 염류 얘만 행정안전부량에 있는데 1등급에 50kg짜리에요 엄청 중요하겠죠 요건 알고 계시고요 자 요 밑에 이름이 희한한 것들도 다 아 이게 인류의 행정안전부량이 정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요렇게 해서 이 종류가 있다 보통 다 어떻게 끝나요 염류로 끝나네 염류가 아닌 것도 몇 개 있지만 다 염류로 끝나 염 뭐뭐뭐뭐 염류 물론 요기 무기과산화물 요거는 염류 아니에요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죠 요 요 과후 요구산 요것도 염류 아니죠 네 염류로 끝난다는 거는 이제 금속 염이 뭐예요 우리 알칼리 금속 뭐 이런 쪽 금속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염류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염소산 염류다 그러면 염소산에 염 금속이 붙은 거 뭐 칼륨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이런 거 있잖아요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이런 게 붙은 염류다 이거는 인류는 사실 인류 위험물이 제일 이게 좀 인류하고 오류가 좀 까다로운데 뭐 각종 염류가 많고 여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품명도 많기 때문에 아 조금 헷갈려요 인류부터 인류까지 다 하고 나면 다 메스업 돼가지고 아 이게 뭐 이게 인류냐 뭐 염류가 붙었는데도 또 염류라고 안 나오잖아 보통은 뭐 무슨 칼륨 나트륨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염륜가 그러니까 이게 염류인가 이걸 알아야 이제 아 인류 산업성 고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일단 지정수량 품명위험등급 지정수량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번에 이 염류가 뭔 종류가 있나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류가 뭔지